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돌아온 노스텔지 턴테이블리즘의 DJ 턱버드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했었던 DJ 수업을 하는 턴테이블 룸이고요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고한 대로 힙합디제이 수업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DJ 믹싱 수업을 할 때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왜 이걸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이 장비에 대한 설명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 수업을 할지 이 얘기를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턴테이블로 갖춰진 DJ 세팅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턴테이블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테크닉스사의 SL1200 시리즈 중 MK5 모델을 사용을 할 거예요 MK7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현재 필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은 MK5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K3나 MK2는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자주 쓰인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현재 지금 MK5 모델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왜 굳이 CDJ나 컨트롤러를 안 쓰고 이 턴테이블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힙합디제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턴테이블을 쓰는 업장도 있고요 스크래치라거나 이런 손 기술들을 사용을 할 때 디지털 장비보다는 이런 손맛이 느껴지는 턴테이블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힙합디제인의 매력 요소이다 보니까 턴테이블을 고수를 해서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대단한 장비 같아 보이지만 그냥 음악 플레이어입니다 LP를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일 뿐이지만 그래도 DJ용 턴테이블이기 때문에 일반 가족용 턴테이블과의 차이점은 있어요 힙합디제인 그리고 클럽디제인이라는 것 자체가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두 대의 플레이어로 음악을 연결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가 아닌 두 대를 두고 세팅을 해놨고요 이 음악이 끝나기 전에 이 음악을 틀고 또 이 음악이 끝나기 전에 이 음악을 틀고 이런 식으로 익싱을 진행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대로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보이는 이 친구 파이오니어 DJ사에서 나온 DJM S9이라는 믹서입니다 이 믹서 같은 경우 현재 힙합클럽 같은 곳에서 업계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모델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힙합 DJ들이 많이 쓰고 있는 세라토라는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프로 현역 힙합 DJ들이 제일 선호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DJ 믹서라는 거는 이 두 대의 플레이어에서 나는 소리를 정리해주는 장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선은 이쪽 플레이어에 있는 소리는 당연히 채널 1번 지금 이쪽에 걸려있고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리고 내리면 꺼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고 자 이쪽을 올리면 이쪽 이쪽은 이쪽 자 프루스페이더도 마찬가지 이쪽 이쪽 가운데로 들으면 두 소리가 다 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게끔 해주는 그런 장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일반 분들이 약간 오해 같은 거를 하시는 게 이 장비가 워낙에 이렇게 막 복잡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막 무슨 노래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여기에 음악에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음악과 이 음악을 이어서 틀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여기서 무슨 노래가 생성이 되거나 혹은 뭐 제작이 된다거나 요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를 선택해주는 장비가 바로 이 DJ 믹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쓰일 장비가 바로 헤드폰입니다 헤드폰 우리 왜 DJ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DJ들이 요거 주구장창 쓰고 있죠 자 이 DJ용 헤드폰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DJ용 믹서 같은 경우 이 스피커로 나가는 출력이 당연히 메인 출력으로 잡혀 있지만은 DJ가 음악을 준비할 수 있게끔 별도의 출력을 DJ용 헤드폰으로 뽑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음악을 플레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소리가 여기서는 나고 있지 않지만 저한테는 저한테는 지금 들리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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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두 개 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듣는 스피커 출력과는 별도로 DJ만 따로 들을 수 있는 출력을 제공을 해줘요 그게 바로 DJ 믹서의 헤드폰 파트가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디오 테크니카의 ATH-M50X라는 모델을 쓰고 있어요 이게 DJ 전용 헤드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소리나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DJ용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좋은 제품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골라 쓰시면 되고 그래도 이왕이면은 DJ 전용 헤드폰이라고 나온 제품들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세라토라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연동을 해서 수업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턴테이블을 이용해서 리얼 바이닐 즉 LP판으로 믹싱하는 수업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요새는 음원이 디지털 음원으로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드에서 힙합 DJ들이 표준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 세라토 DJ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턴테이블 장비와 연동시킨 채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세라토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리와 개념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전에 dvs편이나 여러 영상들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MP3 파일 같은 디지털 음원들을 이 아날로그 턴테이블 장비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힙합 DJ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 세라토 DJ라는 소프트웨어를 메인 소프트웨어로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힙합 DJ 수업을 할 때 쓸 환경 같은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힙합 DJ의 기초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